Q. 벵기 배성우 네, 안녕하세요. T1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벵기 배성우입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진담 승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2승 챙겼고 지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좀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보여서 그래도 교훈이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승도 해보고 꼴등도 해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좀 약간 느꼈던 경험도 있었고 아무래도 조금 1군 쪽에서 약간 뭔가 배움이라던가 그런 게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찾다가 불러주셔가지고 하게 됐는데 일단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포지션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포지션이 선수 때 정글이었던 만큼 포지션을 정글을 조금 많이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약간 처음에 들어올 때도 미드랑 정글 쪽에 있는 뭐 약간 합의라던가 그런 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웬만하면 보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한번 알고 있었던 선수들도 꽤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거의 시간이 한 3, 4년 정도 흐른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는 선수도 별로 없고 아예 새로운 팀이라고 생각하고 맡고 있어요. 일단은 체급이 좀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 개인 피지컬이나 이런 것도 준수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잘 준비,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여기서 잘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너 선수는 일단 제가 처음에 그 데뷔전이었나요? 그 데뷔전은 아니었을 텐데 그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이애나를 잡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약간 보는 각이 이니시나 이런 게 약간 남들 못 보는 각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이 선수 조금 경험이 더 쌓이고 하면 훌륭한 선수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치로 보는 이상혁 선수는 일단 선수 자체로도 훌륭한 선수지만 약간 벌써 아직 연차도 굉장히 쌓였고 10년 차잖아요 거의 아직까지 훌륭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에서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은퇴를 한 지도 좀 됐는데 아직까지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프로의식? 이런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프레이드도 강하고 프로의식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잘 알고 그 다음 팀 내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 때문에 롱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딱히 자신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프로게이머 선수를 했었고 그거에서 나오는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정글 포지션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피드백할 때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딱 봤을 때 준식이가 은퇴식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재환이는 은퇴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에서야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 생활했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은퇴하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지 아직 좀 됐는데 예전에 프로게이머로서 활약했던 것 때문에 아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아직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 이제 팀원 코치로 하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